행정조사는 위법한 행정조사의 근거한 후행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자승계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것도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하자승계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하자승계로 접근하지 않고 가야 되겠어요. 왜냐면요 하자승계와 달리 위법한 행정조사의 근거한 후행처분 같은 경우는요 둘 다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자승계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자승계는 선행행위는 최소한 하자이고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어야 하잖아요. 고요한 하자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에서 주장할 수 있느냐 하자를 승계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이 쟁점은 후행처분의 효력에서 위법한 행정조사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후행처분 자체에 고요한 하자가 있다는 논란입니다. 그래서 하자승계하고는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 법주문이 일단 먼저 나오네요. 관련 주문 한번 보시길 바라고 행정조사의 의미 종류, 임의종사인지 강제조사인지도 논의를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의조사면 비권력적 사신행위, 강제조사면 권력적 사신행위이기 때문이죠. 위법한 행정조사의 근거에 후행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 만약에 위법한 행정조사가 내용상 오류가 있다면 후행처분은 당연히 위법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내용상 오류는 없는 겁니다. 내용은 정확한데 조사 방법 등에 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때 후행처분에 어떤 효력을 미치느냐 후행처분도 같이 위법해지느냐 적극설 위법해진다. 소극설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판례는 적극설을 취하고 있어요.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같이 위법해집니다. 다만 하자가 경미할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적극설, 경미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